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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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님들이 따라잡는 것을 보고 가사하고 그리고 바루를 갖다 바위에 놓고 몸을 숨기셨습니다. 그래서 쫓아오던 스님 중에서 제일 빠르고 힘든 스님이 가지로 내가 오던 그 물건이 바위에 이렇게 두여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바루와 가사가 있구나. 내가 이걸 갖다 잡으면 내가 다음 육대조가 되겠지. 그래서 얼른 바루를 잡아드리려고 했는데 바루가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바위에 마치 붙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 스님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신심으로 놓은 것을 어떻게 힘으로 뺏을 수 있겠느냐 하고 육대조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스님이 이 조반 나오시게 내가 이 바루와 이 가사를 가지러 온 것이 아니라 법을 배우러 왔네 했습니다. 그 육대조께서 나오셨죠. 그러면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옵니다. 내가 좋은 것, 나쁜 것, 얼굴을 생각하지 않을 때 나의 진짜 아픈 얼굴은, 본 면목은 무엇인가? 그 스님이 이 얘기를 듣고 그 순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스님이 이제 이렇게 완전한 법문 가르침을 들었으니 내가 스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러자 그 육대조께서 당신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우리 모두 오대조 스님의, 조사님의 제자입니다. 사실 그 부처님 시대부터 내 참 자아가 무엇이냐? 그리고 깨달음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늘 해왔었죠. 그런데 육대조, 해능 스님 조사님 육대조 때부터 이 질문이 바로 선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얘기에서 이런저런 것을 다 빼고 나면 딱 하나 그 중심이 남게 됩니다. 즉 내 본 면목이 무엇인가? 참 나란 무엇인가? 이 선불교가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이 질문이야말로 수많은 세대가 지나면서도 역시 우리를 안내해주는 등불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결코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흥분인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명징하고 이렇게 본질적이고 이렇게 밝은 것이 어떻게 없어질 수가 있을까요? 하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바깥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어떤 문화, 어떤 전통, 어떤 나라에서 아직도 이 질문을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어떤 나라, 어떤 전통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단순하고 또 이렇게 직접적이고 명징하게 접근하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의 사고가 생각이 의심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작은 의심들이 많이 있을 때는 마음이 흐려지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이 많게 되면 마음 많이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내 내면의 귀로도 심지어 들을 수가 있을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많게 되면 우리가 이 가슴이 답답하게 그렇게 실제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제대로 보고 자유로워지고 나아가서 이것을 다 이용할 수 있게 될까요? 일단, 처음은 우리가 이것들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없다면 이것들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 이것이 무엇인가를 갖고 쭉 이렇게 클로즈업을 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죠. 내 하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고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되면 그것을 그것이 갖고 있는 진실한 관계 속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것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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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의 이름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의 기능입니다. 바로 지금 저 뚜껑이 찻잔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 내가 왜 사는지 모를 때, 이런 내가 나의 기능이 명징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명징하지 않을 때, 바로 저는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장소에서 옮겨진 거죠. 우리가 바른 질문을 하게 되면 바른 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의 기능은 무엇인가? 이것의 올바른 관계는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것이 그것의 올바른, 본내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의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심을 다 해결해주는 질문입니다. 잘못된 질문을 가지면 의심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러나 다른 질문을 가지면 우리의 의심들이 점점 줄어들어 결국 무로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것이 좋은가 나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면 이것의 올바른 본질, 그리고 기능, 관계, 이런 것들을 결코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The Buddha himself mentioned this when Ananda asked him about the teaching. 부처님께 Ananda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If you are hit by a poisonous arrow, what is it that matters? So, 내가 만약 독화살을 만든다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안한다고 물었죠. Does it matter whether it had a feather in it, whether it's brown or black, made of wood or some other material? Does it matter? 그 화살이 거기 깃털이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나무로 만들었는지, 색깔이 무엇인지, 이것이 중요한 걸까요? All of you know the answer. 다 아실 겁니다. Take it out. 제일 중요한 것은 독화살을 빼는 겁니다. And heal the wound. 그리고 상처를 치료하는 거죠. On another occasion, the Buddha said very similar things. When they asked him, why is he teaching the four noble truths? Why is he teaching the prajna parameter scriptures? Why is he teaching that mind creates the whole world, the whole universe? And he asked her like this. Ananda, do you see all these leaves on the forest floor? So,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이 숲에 떨어져 있는 이 나뭇잎을 본 적이 있느냐? He said, yes, my lord, I do. 예, 본 적이 있습니다. He says, that's the amount of experience that I have. 내가 가진 경험의 양이 바로 그러하다. That the Buddha picked up a handful of these leaves, and he says, Ananda, do you see these leaves in my hand?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나뭇잎 한 줌 정도를 쥐시고 아난다한테 보여주시면서 아난다야, 지금 이 나뭇잎들을 보고 있느냐? And Ananda said, yes, my lord, I do. So, 아난다가, 네, 보고 있습니다. And he says, that's how much I teach. 이게 바로 내가 가르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And Ananda was shocked and said, why? But Ananda가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네, 하고 질문을 했죠. Wouldn't you? 그 말 듣고 여러분도 또 역시 놀라지 않으시겠습니까? Wouldn't you feel that something is not complete and you're not getting it, although the Buddha could give it to you? 그래서, 부처님이 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제대로 못 배우고 있고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 이렇게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All of us would. 아마 여러분 모두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We all want to get everything. 모두 다, 모든 걸 다 얻고 싶어 하죠. We want to get the complete teaching. 그리고 완전한 가르침을 다 받고 싶어 합니다. We want to have complete liberation. 그리고 완전한 해탈을 원합니다. So the Buddha says, because that's the amount you need to see the four noble truths. That's the amount you need to take away suffering and attain enlightenment and helpful beings. 그래서 부처님께서 바로 이 한 중 정도의 가르침이 너네가 고통으로부터 해탈되고 깨달음을 얻고 다른 중생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다. 그만큼의 가르침이다 하셨습니다. So come back to the question, which is really the hallmark of the sick patriarch's teaching. What else do you need? 그래서 한번 그 육조해능 대사님의 가장 중심적인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말고 더 뭐가 필요하랴? 어쩌면 우리가 평생 동안 계속해서 해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이 질문이 나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본래 명령은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이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어쩌면 바로 이 한 지점만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만 있다면 모든 작은 질문들, 의심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If you're attached to dualistic thinking, it's like sand in the hourglass. It flows down and it becomes multiple, the ten thousand things, the ten thousand thoughts, the ten thousand feelings. 어쩌면 우리가 이분법에 계속 집착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모래시계와 같을 수 있습니다. 모래시계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밑으로 쫙 수천, 수만 가지의 작은 생각들, 감정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피곤하고 우울하고 기력이 소진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십만, 백만 개의 수많은 이름들, 형상들, 그런 것들로 다 일일이 갈갈이 찍히기 때문입니다. Then we are at the loss, which one of these multiple, multitude of grains, should we choose? 그리고 이 수많은 이 모래알 중에서 도대체 무엇을 고를지 말로 망설이게 됩니다. So, what if we completely want to transcend dualistic thinking and this division all together?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이분법적 나눔을 완전히 초월하고 극복하려면 그럼 과연 뭘 해야 할까요? What if we find something which enables us to return the ten thousand dharma's into the one? 이 수만 개의 법을 한 개의 법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What if we could do the magic of the grains of sand flying upwards into the bottleneck of the hourglass and become one again? 만약에 이 밑으로 떨어진 수만 알갱이의 모래알들을 다시 그 모래시계에서 위로 이렇게 다시 올라가서 이 수만 개의 법이 하나로 다시 되게 돌아가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Well, that's what the great question does to the small doubts. 이것이 바로 이 큰 질문, 이 수많은 의심들에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That's why the great question is not the big doubt.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큰 질문이 큰 의심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That's why this great question swallows all those doubts and they all disappear.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질문이 작은 의심들을 다 집어삼켜 공으로 돌아가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That's why the mind can return to this undivided clear mirror consciousness after being attached to 10,000 names and forms.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이런 수만 개의 이름과 형상들에 집착을 한 후에 조차 쉽게 다시 이렇게 분리되지 않은 원래 마음으로 찬 마음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지도 모르겠습니다. That's why we can go beyond life and death, good and bad and right and wrong.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사, 옳고 구름, 좋은 나쁨을 다 초월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And when that happens, something changes. 그 일이 그렇게 되고 나면 뭔가가 벌어지죠. We attain our substance. 우리의 실체를 우리가 든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내 마음, 중생의 마음, 모든 것이 서로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When you cut off thinking and you return to this one mind, clear mind, no thinking mind, then you and all being substance become one.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끊고 문형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나의 실체와 모든 세상, 중생의 실체가 하나가 됩니다. Then we have true heart to heart connection. 그때야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서로 진정으로 연결되는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You feel this oneness. 이 하나됨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You can use that. 이것을 사용하십시오. It is not some remote religious idea. It can be your experience. 이게 뭔가 그 신비한, 많은 종교적인 그런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바로 그 경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의 가장 깊은 기반에 연결이 된다면 우리의 실체, 기능, 관계, 이 모든 것이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We are all ahead of our ongoing or 90 day winter retreat season. 이제 곧 그 동안거, 90일 동안거가 시작하게 되는데요. So what do we do?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Either we have hair or no hair, we have the same job. 저희가 머리를 깎았든 안 깎았든 똑같이 할 일은 똑같습니다. Whether somebody does 기도 or chamsan, the job, the purpose is the same. 그 기도가 됐건, chamsan이 됐건, 목적은 똑같습니다. Return to this true original mind. 바로 이 참 마음, 원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Return to the question, what is this? Or return to the young bull and recite it without thinking. 그리고 생각을 끊고, 연구를 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And attain the source, what is it? That recites the name of 관센 보살. 그리고 관센 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것은 무엇이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Then we are doing our original human job. 그러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몰래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Because ultimately, what did we come here into this dark with? What have we brought here? What have we got now? And when we die, what do we take with ourselves? And when we die, what do we take with ourselves? Can you take your body? Can you take your thinking? Can you take your feelings? Can you take your eyes, ears, nose, tongue, body and mind? Can you take your eyes, ears, nose, tongue, body and mind? It's apparent and bright and unequivocally clear. So, live your everyday life. There's no need for any external change. Inside change. Inside depth. Inside depth. Mind space. And you can get there with just one single question. And you can get there with just one single question. If you just have it here, you get a headache. If you just have it here, you get a headache. If you're attached just to the emotions, then hear pressure. If you're attached just to the emotions, then hear pressure. The water never boils and the fire gets out of control. The water never boils and the fire gets out of control. The water never boils and the fire gets out of control. So, if the village ajuma knows all this, you should too. If the village ajuma knows all this, you should too. In our practice, we do the same thing. Put the fire below the water. Your dungeon is the largest connection to the universal energy. At this point, your mind has not differentiated into the ten thousand names and forms. Many times we say, how much hindrance this body is? Yeah, it's true. Many times it's hindrance. But how do you recognize a teaching quality? Good teaching means you turn hindrance into an asset. You turn misfortune into merit. You turn something desperate into hope. So, how do you use this body which is most of the time hindrance to attain freedom from this body? How do you use this body? Just like in the teaching, there is one important question. On this body, there is one important point. That's the tangent. Of course, your tangent cannot exist without the rest of it. That's also very necessary to say. So, you need the whole body to have a tangent. But focus on that and put your question there. And then all the other centers of your body, they will become serene and calm and spacious. So wingman'sprendent like a mental depth, if it's you feel partner like質gy? There will be no attachments to your thinking, speech and feelings and other sensory perceptions. There will be no attachment to your thinking, speech and feelings and other sensory perceptions. Then you're mind can become one. Then you and the universe can become one. 그러면 우리와 나와 우주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 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 나의 마음과 우주의 마음 세체가 하나가 되면서 진짜 우리가 연결을 즐길 수가 있게 됩니다. 어쩌면 세계에 굉장히 많은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이런 가르침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저희가 전쟁도 많이 해봤는데 그것이 평화를 가져다 줬을까요? 여러 이데올로기도 저희가 시도를 해봤었지만 그것이 사회 정의를 진짜 가져왔어요. 그리고 수천 년 동안 또 많은 종교도 저희가 시도를 해봤지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화와 그리고 사랑을 인류에게 가져다 줬나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시도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시도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마음이 고요히 하고 내면으로 들어가서 무언가 더 깊은 것을 시도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희의 전통에는요. 우리가 이 내면을 향한 방향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그것을 또 점검할 수 있게 해주는 네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경전에만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전의 말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경전의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반영한 것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것이 그 마음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마음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마음으로 직접 들어가십시오. 중개인도 없고 성직자도 없습니다. 거쳐가야 할 것도 없습니다. 이 질문으로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십시오. 이것이 무엇이냐? 세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참 본성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성장불교에 보면 깨달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도 너무나 많고 그것을 깨기 위해서 미리 필요한 선제 조건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길을 잃을 수 있죠. 곧장 마음으로 뛰어들어가십시오. 아시겠지만 32가지의 부처님의 상호가 있죠. 그래서 수보리가 금관경에서 부처님한테 웃습니다. 이것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처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특징은 이 32가지의 상호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경험, 외부 경험 하나로 갑자기 길을 잃는 방향성을 잃게 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내면에서 한 경험도 또 내가 길을 잃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반성은 시간도 없고, 장소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삶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상하고 이 일시적인 경험이 어떻게 깨달음의 단체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과 나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참 본성을 직접 경험으로써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에 이르는 티켓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100% 명확한 방향성으로 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망상에 의해서도 길을 잃게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보는 직접적인 전달입니다. 그리고 또 이심전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심전심하고 얘기를 할 때, 야, 이거는 이제 조사에서 조사로만 가는 그런 특별한 거지, 일반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직접 통하는 것이 조사님 방이 조사님이 서랍에 이렇게 숨겨놨다가 아주 특별한 단어만 살짝 꺼내서 특별한 사람한테 주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은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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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우리가 다른 사람과 진실한 연관 관계를 가질 수 있다면, 연결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심전심입니다. 내가 내 것, 나, 나라는 아상을 갖다가 버리고, 내가 저 상대편의 모습을 100% 있는 그대로 내 마음 안에 고스란히 비춰낼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남과의 타인과의 연결이고, 그것이 바로 이심전심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고,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내가 고통당하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이 있을 것이고, 안되면 내가 돕고, 그리고 내가 직접 도울 수 없으면 내가 다른 데서 구해오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이심전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없는 거죠, 생각이 없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 나라는 것 자체가 이미 망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암거기간에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앞으로 우리가 몇 년 아니면 몇 생 동안 우리가 계속 해야 할 일일지도 모릅니다. I think you have heard enough that maybe I have said already too much. 어쩌면 여러분이 충분히 들었고, 저도 너무 많이 이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So if you have now any questions, I'll be honored to hear them and try and answer them. So does anybody have any questions? 질문 있으신 분? 평소에 궁금했던 것, 공부하면서 궁금한 점,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 어떤 질문이든 좋습니다. You see, I was told that this would happen. 공부 시작하기 전에 이럴 것 같다는 얘기를 좀 미리 듣기는 했습니다. And I can reassure you that what you ask is a lot more interesting than what I have to say.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하시는 질문이 제가 어떤 거, 무슨 말을 해도 그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흥미 있을 것입니다. And so the first question appeared, right back there. Sorry for being such a foreigner. But I had this opportunity to say, oh, you don't meet someone like yourself very often. So I had to think, if I met someone like yourself, what question would I ask? And it was too hard. Too hard to think of the question that would be what I'm searching for. The only thing I could think of, I was hoping I could just say why, and not explain this background, and then you'll be able to say something. I understand what you're saying, it makes sense. But why do you have to experience? Why do you have to experience? Who's connecting us? Why is it the case? So in fact, what you're asking is two questions. First, why is there no question? And the second is, why do we need this kind of experience that me and other teachers are talking about? I'll answer the second one first. You don't need this experience. But you need solutions to your problems. If you say you have no problem whatsoever, then I'll be asking you to come over here and replace it. But then I'll be sitting in your seat, and I will be asking questions. So we all have some kind of problems, so that kind of backs for some kind of question and answer. Why do I say back-sport question and answer? Because many times we have a problem, but we are too shy, too afraid, or too modest to formulate it into a question. So that's why the question is so important, what am I, or what is this thing bleeding inside of me, or begging for some solution inside of me. What is this, because that puts it into perspective, that puts it into context. So the first step, asking the question is just as important as getting the answer. So you need a solution which is at the level of your problems. And if you go further and further and further and further, then you might distill all your problems into the matter of life and death, into the four events of birth, all day sickness and death. And if people can formulate that sincerely as their ultimate question, then this teaching starts to work for them. But if you have other problems, you have to address that. So don't pretend to deal with the absolute while you still have to do some housekeeping inside. So you can use that absolute and clear teaching to solve even the smallest of your problems. You can. But many times we do not have the perspective yet. But many times we do not have the perspective yet. But many times we do not have the perspective yet. Many times we cannot believe the whole thing just yet. Because we haven't had the experience. So use something that you believe in rather than trying to force yourself to use something that you do not believe in but want to believe in.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거래도 진짜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 것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고 싶은 뭔가 큰 건데 진짜 우리가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걸로 가지 마십시오. This is one of those few cases where less is more. 아마 이것이 적은 것, 보다 덜한 것이 더한 것보다 나은 그런 아주 몇 안 되는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And few sincere and true friends are better than a faceless crowd around yourself. 그리고 아주 소수의 진실한 친구가 어쩌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의미 없는 대중보다 훨씬 나을지 모릅니다. So one clear piece of teaching that you believe and use in your everyday life is better than ten thousand books of knowledge. And most of it you can't use because you have no connection, no experience, and no trust.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 내가 진심으로 믿는 가르침이 저 수만 권, 수십만 권의 책보다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용할 수도 없는 좋은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If you go to the 한국 전철역, the subway stop, at one exit, which is on the side of the Korea Exchange Bank, ATM, you go down, and almost everyday you find there an old homeless man. 그 안국역 한번 가보시면 안국역에 일본 출국, 외환은행이 있는 데죠. 거기로 이렇게 쭉 내려가시다 보면 거의 거기 매일 나와 있는 노숙자가 한 명 있는데요. Sometimes he is sitting on the steps, on some cardboard. Sometimes he is lying down on the immediate floor, you know, below the stairs. But he is always doing the same thing. He is begging for his life. 어떨 때는 이제 그 계단에 상자 깔고 앉아 있을 때도 있고, 그 아래 이제 바닥에 누워 있을 때도 있는데, 늘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 국어를 하고 있죠. If I sat facing him and suppose I spoken of Korean, do you think he would be interested in this situation? 그런데 제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다가가서 한국말을 제가 잘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 가르침을 줬을 때 그 사람이 제가 가르침에 관심을 보일까요? 사실 제가 그 사람한테 뭔가를 주면서 그 사람 눈을 여러 번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He never spoke even one word. 한마디도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And he didn't even touch what was given. 그리고 준 물건을 건드린지도 않습니다. But he needed food and maybe a little petty cash to get by. That's all he needed. That's all he wanted. 근데 먹고 살려고 하니 음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조금 더 여분의 돈이 필요하겠죠. 그게 그 사람이 필요한 거, 원하는 거 전부입니다. So what are you begging for?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거라고,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손에 내놓고 있는 이 걸망의, 이 그릇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If something doesn't belong there, it will not stay there. 정확히 거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 남아있지도 않게 됩니다. Even if he was given a diamond in his begging ball, he couldn't use it. 그 사람, 거지의 그 걸망에 속하지 않은, 몇 번이라도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면 사용을 못 할 겁니다. This is why we have to accept ourselves at first in the state that we are in. And then we can use some of the teaching which addresses our situation. Because that we can believe in.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가르침이든지 첫 걸음을,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100%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야 어떤 가르침이 왔을 때 그것의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직접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Now back to your first question, which happens in so many cases, not just here, in this wonderful Son Bu Son One. But in many other cases, people listen to the Dharma talk, and they tell me that they came with some questions or thoughts. But during the talk, it all disappeared. And they are now in this receptive, happy case or state where they have no more questions, but not yet. I mean, look, what is the object of this teaching? What are we talking about? 자, 저희가 여기 왜 왔습니까? 본문을 왜 듣죠? Because we want to attain a mind which is beyond thinking, beyond dualistic thought 그 사고와 그리고 이분법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마음을 갖다가 든득하고자 여기 온 것이죠. And when you listen to that with full openness, you actually get there, even though temporarily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진심으로 열고, 이렇게 본문을 듣는 동안 실제 우리가 잠깐 동안이라도 거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의문들, 작은 질문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큰 질문을 갖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일시적으로 우리가 얻은 조화하고 그리고 행복한 마음을 뚫고 있던 의심들이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And I am prepared and very welcome to hear them.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들을 준비도 돼 있고 아주 그런 질문들을 환영합니다. 보사님들이, 보사님들이 마음에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부처님을 찬양할 때나 또 미사님 될 때 저도 모르고 막 막 눈물을 낳는다던가 그러면 어떤 의문인지 그런 의문인가요? Sometimes I vow to Buddha or when I meet 스님. Without me knowing, sometimes I cry. What does that mean? When you cry that moment, when you make the vow, then you actually are fully connected to your true self. And your emotions actually produce that. It's the ultimate happiness in just one teardrop. 바로 그 순간에 어쩌면 내가 나의 진정한 참나와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에 눈물을 하시는 것입니다. So after that, if you have this cathartic, purified and clear feeling, then it was actually a moment of ultimate truth and that's why we cry. Not just you, many of us. 그래서 어쩌면 특히 그 후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정화된 것 같은 그 카타라시스 같은 그런 감정을 느낀다면은 아마 그것이 그 완전한 진실에 와닿았던 그 기쁨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뿐만이 여러 사람들이 그런 순간을 경험을 합니다. And let that happen. 그저 그것이 일어나게 두십시오. And let that happen. 원하지도 마시고 Do not repress it. 그걸 억압하지도 마시고 If it comes naturally, allow it to happen. And it will pass. It will pass with its mark. And it will give you the experience. 그리고 그저 자연스럽게 오면 오게 두시고 가면은 가게 두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경험으로써 그 마음속의 어떤 마크로써 남게 될 것입니다. That's all fine. more questions. more questions. The countless of Buddhas and Patriarchs are talking about the goal of this practice is to attain the original faith or the true self. And they taught us the countless different methodologies on practice to actually attain true self. However, no one has actually show at least one concrete aspect of what true self is. So can you at least show at least one aspect of true self? You are wearing glasses and the sunshine is shining at you. You are wearing glasses and the sunshine is shining at you. 지금 안경 쓰고 계시고 지금 햇빛이 이렇게 비추고 계십니다. You need more? 더 필요하신 거예요. Originally the countless Buddhas and Patriarchs do not exist. 그 수많은 부처님, 조사님들도 원래는 존재하지 않으셨습니다. Originally the ten thousand methods come back to one point. 그리고 본래 이 수많은 수만 가지의 그런 수행들이 다 한 점으로 규결됩니다. Your awakening will never be fed to you by any teacher, any Buddha, any Patriarch. Already it's inside of you. 이런 깨달음은 이런 조사나 부처님들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게 이미 거사님 안에 존재하는 것이니깐요. So what aspect of awakening do you finding yourself right now? 지금 현재 거사님 안에서 이런 참나의 어떤 측면이 지금 거사님 안에서 발견되고 있습니까? You are very warm up that you come into that. I don't know that that's why I asked the question. Don't know is great, but when that don't know becomes clear, then you can deflect my question back with an answer. 사실 모른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른다라는 것이 명징해질 때 아마 제 질문을 그대로 저한테 다시 비추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When we say don't know first, it's a small doubt that we experienced Oh, Sunim asked me a question, and I don't know how to answer. 사실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처음 말할 때는 보통 스님이나 제가 나한테 질문했는데 답을 어떻게 하지 하는 작은 의심입니다. But then, as this don't know becomes greater and greater and greater and greater. And all your thinking returns to it. As the small doubt transforms into the great question of What is this? What is this mind that doesn't know? Then it becomes clear like space, clear like camera. 그런데 이 작은 의심으로서의 나 모르겠다 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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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이것이 큰 질문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 질문을 하는 그리고 이것을 알고 싶어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하게 되면 그때는 마음이 거울같이 그리고 빈 허공같이 그렇게 커집니다. So your mind, your thinking mind has I know, I don't know. Your true self has no I know, I don't know. 나의 지금 사고하는 이 마음에는 내가 모르고 내가 알고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 본 마음에서는 알고 모르고 내가 그걸 알고 내가 모르고 이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Your computer has zero and one. Electricity doesn't have zero and one. And I apologize for the physicists. 컴퓨터에는 공이 있고, 일이 있죠. 그런데 전기에는 공도 없고, 일도 없습니다. Compared to the computers, zero and one. Electricity doesn't have it. 그것을 한번, 컴퓨터에는 있는 이분법적인 공하고 일, 그것을 한번 전기에 비교를 해 보십시오. If you look at it that way, then you are not far from giving me, maybe at our next meeting, a very simple and clear answer to this question. 그래서 그것을 갖다 이해를 하신다면 아마 다음번에 저하고 만나셨을 때 제 질문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답을 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But that thing that you are looking for is not in my speech, it's not in the patriarch's teaching, it's inside of you. And the best teaching, even the best, can only lead you there, can only point the way, but you have to do the job yourself. You have to walk the path yourself. And the good news is that you are not alone with that. 굉장히 다행인 것은 혼자가 아닙니다. We are all in that situation. 모두가 사실 똑같은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We have a wonderful song and wonderful synims to practice. 더군다나 정말 훌륭한 상가가 승단이 있고 그리고 또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스님도 계십니다. Of the seven billion people on this earth, how many of us have asked this kind of question? How many of us have this kind of situation? 지금 세계 인구가 70억이나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되고 또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So you are very lucky. You are not missing anything. 지금 하나도 부족한 게 없으십니다. 다른 질문 있는가 봐요? 아니요, 저도 거의 비슷한 질문이었는데요. 지금 스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깨달음을 얻는 것보다는 다른 질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아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는 것은 나의 지면목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들마다 아까 안경 말씀하셨지만 도수가 다 다른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다른 질문인가 이런 거를 점검하다 보니까 질문이 더 어려워졌다는 말씀을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해주시고 네, 네. 네, 네. I had almost a similar question, but as I was listening to your Dharma talk, it seems that before wanting to obtain the right enlightenment, I guess it's more important to have the right question first. but of course the most important question would be what is the original face? but as people have different strength of glasses, that they need different strength of glasses depending on how their eyesight goes, it seems that everyone also has to have a different question that is right only to themselves. So I was thinking about that and it seems making it more important for me to come up with the right question for me. Yeah, that's true. 맞습니다. You cannot pretend to deal with the absolute unless you are really settled with everything else. It's the first set of answers that I have given. So you should begin with the question that is your immediate problem or interest right now. 사실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내가 어떤 완전한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아는 척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당장 있는 내 주변에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전혀 지금 해결을 못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내가 관심이 있는 거, 내가 지금 처한, 그럼 여기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For instance, you might say, Okay, I really want to attain awakening. I really want to deal with this question, what am I? But at the same time, I have a problem with my daughter. And that problem doesn't let me rest. 예를 들어서, 아, 나 지금 진짜 깨달음을 얻고 싶고 이 이목곤한 질문에 집중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딸하고 문제가 있어갖고 이것 때문에 마음을 쉴 수가 없어. So then your immediate question is how do you solve the problem with your daughter? 그렇다면 내가 지금 가장 가져와야 할 직접적인 질문은 내 딸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입니다. So then first see the problem for what it is. So then first see the problem for what it is. It's like zooming in. Like I said with this example. Zooming in. What is this problem? 아까 이제 그 컵 뚜껑을 갖고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클로즈업해서 일단 보는 겁니다. 이게 무엇인가? 이게 어디서 왔는가? 어디에 속하는가? 그러면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일단 인과를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늦든 빠르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고 나면 거기서 조금 더 넓혀보십시오. 그러게 되면 다른 그런 가족사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여러가지 관계들이 좀 더 잘 기능하는 그런 매트릭스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다른 질문에 대해서 사실 질문도 똑같고 설마는 마음도 똑같습니다. 단지 내가 얼마나 이 클로즈업해서 보냐 아니면 얼마나 멀리서 보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장애나 해야 할 숙제가 없는 척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첫날부터 이 큰 질문을 사용하십시오. 그런데 이 질문을 사용하는 것을 바로 내 맥락하에서 내 인상의 맥락하에서 그리고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부처님이나 조사님들의 이 광명의 가르침을 갖다가 내 작은 문제 해결하는데 사실 써도 됩니다. 아니면 어쩌면 바로 그러기 위해서 이 가르침이 있는 것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더 있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도 늘 스님들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까 참된 본성을 경험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시니까 스님이 가르쳐주시는 것인지 여쭤보는데 스님은 언제 참된 본성을 경험하셨는지 그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지속적인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저는 아직 경험을 못했는데요. 제가 지금 점심 먹으러 가는 순간 아마 제가 경험할 겁니다 저는 좀 간단한 질문인데 간단한 질문을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풀려고 해보니까 너무 안 풀리고 아직까지도 못 풀고 있고 일상생활 속에서 상도 깊지 않습니까? 탐진치 이것을 효과적으로 억누를 수 있는 방법이 쉬운 방법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제가 절에 와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길에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하고 부딪혔는데 수행에 절에 앉아서 화를 내지 말아야겠다 했던 마음 다 했고 바쁜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회사에서 아침에 불경을 읽는데 열심히 읽고 있는데 뭘 이제 몇 파는이나 뭐 파는 사람들이 그 순간에 깰 때 뭘 파는 과일 차가 지나간다든지 해서 깰 때 그 화가 나기도 하고 요즘 화가 나는 건 내가 왜 거기 화를 낼까에 대해서 하하하하 그리고 일을 시작하는 작은 악재가 그리고 나는 말을 들을 때 그래서 나는 마음대로 오프에 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어났습니다. 아니면 미션의 술을 걸고있어요. 그리고 나는 나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과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어났습니다. 진짜 지금 수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 삼독을 억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욱 억압하려고 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렇지만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어디서 왔는가? 그래서 내가 내 화를 진짜 직면을 하고 이것이 내 안에서 어디서 왔는가 질문을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내 수행이 그냥 절 안에서만 있는 그런 수행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형태 수행만 하지 마십시오. 어떨 땐 우리가 이런 수행의 형태만 따라합니다. 그래서 저를 아주 아름답게 하고 영주 늘 갖고 다니고 또 관생보살 연글도 늘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진짜 나하고 얼마나 관련이 있을까? 사실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저 우리의 삼독을 형태를 가지고 오면 업 누를 뿐입니다. 그런데 절 밖에 나가자마자 그 형태가 없어지자마자 우리의 업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사실 그걸 지금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거기서 숨지 마십시오. 진짜 나로부터 이런 형태를 사용해서 숨지 마십시오. 그저 내 안에서 그저 좋은 사람이 돼야지 이러지만은 마십시오. 일단 첫 과정은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스스로한테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그거를 보십시오. 화는 화인 뿐입니다. 그래서 계속 내가 화난 거에 또 화가 나고 거기에 또 화가 나고 거기서 또 화가 나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머리 만개 달린 괴물이 생기는 겁니다. 마치 머리를 하나 짜려면 그 자리에서 두 개가 새로 태어나는 그런 괴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불을 거기 서류를 부어서 끌려고 하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거사님뿐이 아니라 수행을 하다 보면 그 자리에 누구나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아 내가 지금 분노를 하고 있구나 그 경험을 그저 순순히 보시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것이 과연 어디서 오는가 질문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질문 자체가 나로 하여금 그 분노에서 조금 떨어질 수 있게 해줍니다. It's like the painter stopping the painting process and stepping back from the canvas and says, wow, that's my painting. I didn't even know that.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가가 비슷할 텐데요. 막 열심히 그리다가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은 어? 내가 이게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었나? 내가 못 봤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여기다 좀 다른 걸 그릴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죠. But only when you have returned to the source of your anger.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네, 이 나의 화해, 분노의 원천으로 돌아가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And you might find it strange. But the source of our anger, joy, wisdom, and ignorance, that's all our true self. 그런데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의 기쁨이나 그리고 행복이나 지혜뿐만이 아니라 무지와 분노도 사실은 다 그 원천이 똑같습니다. Remember the old teaching from long time ago in China. If a cow drinks water, the water becomes milk. If a snake drinks water, the water becomes benefits. 옛날 중국의 가르침이 있죠. 물이 소가 먹으면 그것이 우유가 되지만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 Hard to believe for many people. 사실은 이게 간단한 것인데도 많은 사람이 이걸 잘 믿지를 못합니다. That's why perceiving causes and conditions are so important. Because being attached to these causes and conditions make anger out of your true self in you and in all of us from time to time. 사실 우리가 인과가 중요하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이 인과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때로 애착하고 화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So don't limit the practice within the walls of the temple. Prepare for going outside. The form that you are doing inside has to connect to your karma and help you perceive your karma and become free from your karma. And when you go outside, continue the same practice by just doing it. Without any dualistic reaction. Without any I mind me on top of your I mind me. If you do this, you can return to this clear like space, clear like mirror mind. And you see all your emotions like mirage up in the air. Without being attached to them or acting them out. 그렇게 할 수 있으시다면 이 마음이 이런 밝은 허공과 같은 거울과 같은 그런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시면 모든 감정에 집착함이 없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끌려가거나 그걸 갖다 행동으로 옮김이 없이 그냥 경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First we are caught in our movie. 사실 우리가 지금 그 영화 속에 갇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Then when you become detached, you sit in the audience and watch the movie. 그런데 우리가 그 집착을 끊게 되면 영화 밖으로 나와서 방청객에서 영화를 볼 수 있게 됩니다. Then you find that you are not just a viewer, you are actually the director. 그런데 그러고 나면 다만 내가 방청객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 영화의 감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Then you find a room where this movie is projected from. 그러고 나서 이 영화가 어디서부터 영사가 되고 있는지, 영사실이 어딘지 알게 되죠. And you enter that room. 그리고 영사실에 들어가서 And you stop the projection. 그래서 영사기를 끌 수 있게 됩니다. And that there's only this clear light which enables all that movie to appear. 그런데 이 많은 영화를 가능하게, 처음부터 이런 영화가 가능하게 해줬던 이 맑은 빛, 그것만이 있음을 그러고 나면 발견하실 수 있게 됩니다. That's your freedom to put on any kind of movie from the next moment. 그러고 나서는 내가 그 영화에 무엇을 틀지, 뭐를 집어넣을지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So if you have that, and all of us can attain that, then when that fruit truck is coming with the loudspeaker and the ajushi waiting for the customers, you know, down there, then you can inside just say thank you, but no thank you.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여러분, 거사님뿐이나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자리에 가게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계시는데요. 다음번에 웹판원이 오거나 아니면 이제 괄호 트럭이 지나갈 때,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선하십시오. Please. You do it for 90 days, I do it for 90 days. Heji and I will meet, and we have tea. Okay? 참선하십시오. So, 이제 90일 참선하시고, 저도 이제 동행고 들어가서 참선하는데요. 끝나고 나서 차 한잔 같이 합시다. Last question. 마지막 질문입니다. If anything. Yes. Go ahead. I have two questions. Wow, your English is so cool. Yeah, thank you. Wow, go ahead. Okay, thank you. We were told that,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it may come true. Sometimes I have many wishes, and I'm not, sometimes I'm wondering if that wish is the right thing for me. Second question. I have a, like everybody at work, particularly when I was listening to your Dharma talk, I got it all up here. But when I go back to work next week, I have to deal with this troublemaker at work. Nobody likes that person, and she causes a lot of trouble. So, it is very difficult to communicate, very difficult to, because she is unreasonable, and I try. But sometimes it's very difficult to communicate. Mm-hmm. But I cannot avoid that situation, because we have to work together. So, just looking inside, I don't think that'll help, because I wanted to just kill her most of the time. You are very close. This is so juicy. So, how do I, how do I get the work done, and still keep my peace in my mind, and make everybody happy, and how do I do that? Wow, that's a big one. So, first of all, can you translate everything that you have said into beautiful Korean? Sure, thank you. What the answer is that people have a gift from home? I like how the gift of myself, the gift to do that, and I'm not sure what it is. This is a gift from God that's right. One thing that I can't do it, is it. And that if I get the gift from God that you have to have to live in, I don't have to do that. What is it, God that it can be a gift from God that I think? That's the first question, that's the first question. 누구나 직장에 가면 제가 스님의 법문을 들을 때는 머리로는 다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직장에 돌아가거나 가정에 돌아가서 실제로 일상생활에 세속생활에 부딪힐 때는 그게 잘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 직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다루고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들이 어디나 다 있죠. 직장을 바꾼다고 그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 일을 같이 할 때 화를 내면서 일을 할 수도 없고 같이 매일 싸울 수도 없고 가장 좋은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고 일도 잘 할 수 있고 그런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과연 나를 계속 들여다보고 그 문제를 내 단전에 심어두는 것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지 그 답을 얻고 싶습니다. 와우, thank you very much. 그러면 한 번 실제로 소원이 이루어져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은 그 수단을 한 번 상상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갖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사실 우리가 뭔가를 원할 때 보통 욕망의 대상만 생각을 하고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이것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그걸 갖고 뭘 할 건지 그리고 그 욕망의 대상을 얻었을 때 그것이 나한테 무슨, 무슨 일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왜 원하는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하지만 과연 내가 이것을 얻은다면, 얻거나 후에 그걸 갖고 어떻게 사용할 건지 또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Of course, you cannot visualize all those details, but you can visualize the direction. You can see it inside your mind. Once I get my so-and-so, this is the way I would use that. This is why I want it. That's my direction with it. Then it stops being so scary. Or, you might even see that, hmm, for this purpose, my object of desire may not even be necessary. But I have to change it. I need something else for that. 그래서 물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그 디테일을 다 생생하게 그렇게 상상을 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인 방향은 아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데, 왜 원하지? 그리고 내가 이거를 일단 얻었을 때 이걸 갖고 뭐를 하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다가 보면, 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원한 게, 내가 진짜 원하는 목적을 갖다가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겠네? 다른 걸 해볼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If you translate this into very dramatic or tight situations, then the example becomes very clear. 그럼 한번 조금 이 예를 갖다가, 지금 이 얘기를 조금 이렇게 굉장히 긴장돌고, 굉장히 이렇게 팍팍한 상황에 적용을 해보면 좀 더 분명해질 텐데요. young soldier asks his commander, sir, it is my first time in battle, and I'm very afraid of death. What should I do? 만약에 젊은 병사가, 그, 자기 그 상사한테, 아, 제가 지금 전쟁에 처음 나가보는 건데, 죽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뭘 해야 되죠? 하고 질문했다고 가정해봅시다. Then the superior says, if you are afraid of death, you are already dead. 상사가, 죽음을 두려워하면 넌 이미 죽은 것이다. Before lifting your weapon, you are already shot and killed. 무기를 들기도 전에 이미 총 맞아서 죽은 것이다. Translate that into the context that you are asking about, the object of desire. Before you have gotten that, it has already completely dominated you, diminished you, or even killed you. Because you don't know what you want with it. 사실, 어쩌면, 지금 이거를 고대로 지금 그 질문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거기 가기도 전에 이미 내가 그 욕망의 대상을 원하는 것이 나를 갖다 이렇게 위축시키고, 그리고 줄어들게 하고, 어쩌면 이미 죽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갖고 도대체 뭘 하기를 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So turn this around 180 degrees. You have already gotten what you wanted. What would you do with it? And that helps you. 그러면 그래서 한번 그 질문을 백밥씩 또 돌려봅시다. 그래서, 내가 이미 원하는 걸 얻었어. 그럼 내가 뭐 할 건데?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Now comes the main dish of your question. Your work problem with that really not likeable person. 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질문의, 요리의 본 코스가 시작이 됐는데요. 내가 진짜 직장에서 정말 싫은 사람,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의 능력이 어떤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남들이 내가 상상도 못한 그런 감정이나 행동을 했을 때 정말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So the first thing in this case, it might sound strange, I know. The first thing in this case, to acknowledge that that person in your workplace is just a human being like myself. Not different. Just as human as me. Not different. Just as human as me. 나와 똑같이 깨달음을 얻고 해탈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나만큼, 나 그만큼 가진 사람이다 라는 거.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힘드시죠? Now, that takes time. So that's why you should spend some time really inside. Your substance, my substance, all being substance, same substance. This kind of teaching. This is not some religious pep talk. It's the truth. So that person whom you hate, or hates you. I don't hate the person. No problem. So that person is not liked, or there's some negative relationship. I'm sorry. Difficult to communicate. So the person with difficult relationship to you has the exact same Buddha nature as you. Sure. Wonderful. That's the first step. It is actually, that's the first step. The reason I mentioned is that you should spend time with your soul or change. These are exactly the same time in time. Yes. We need time to spend time with my soul into your head. It is true. 그런데 그냥 단지 종교적으로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런거야 라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이것이 사실은 우주의 진실입니다. 실제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통이 어려운 이 사람, 내가 그냥 어렵게 느끼는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은 불성을 가진 존재라는 걸 일단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게 첫걸음입니다. 옛날 중국에 쥬지스님이 친한 제과자도반 친구가 있어서 두 사람이 선언답을 했는데요. 그들은 정말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제 우리의 방법을 결합하자.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이제 워낙 두 사람이 친한 친구다 보니까 아, 어떤 형태로? 아무 상관없어. 그냥 우리 됐는대로 한번 이 선언답을 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한이 얘기하는 걸 그러면 우리 서로를 아주 기분 나쁘고 환하게 만들어보자. 아주 진짜 심각하게 한번 우리 해보자. 그래서 주지스님이 그 도반 친구한테 먼저 시작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도반이야 이 돼지같은 놈아 너 아무 쓸모도 없는 놈이야 막 욕을 했죠. 그리고 주지스님이 이 도반 친구한테 너는 부처고 보살이고 완전 깨달음을 얻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아니 이게 무슨 서로 화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주지스님이 대답하시기를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인다 했습니다. 이게 조금 뭔가 거리를 두고 이거를 갖다 상황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첫 걸음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서있을 올바른 그냥 방향만일 뿐입니다. 관점일 뿐인데 이제 오는 게 그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을 것인가입니다. 사실 우리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떻게 그것을 볼 것인가 관계를 볼 것인가 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과연 그럼 내가 인간을 먼저 볼 것인가 아니면 해야 할 책무를 갖다 멈춰볼 것인가 그걸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주 이 어린 아주 순한 아이를 갖다가 이제 처음 있다고 합시다. 이 어린애라면 아무런 뭐 훈련도 못 받았을 테니까 일단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인간 중심의 관계를 맺고 나서 그러고 나서 차츰차츰 이 어린이에게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가르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애한테 너무 이런 일 중심의 책무 중심의 관계를 너무 빨리 강요를 한다면 애는 스트레스 받고 울고 도망가려고 할 것입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단 같이 있고 그리고 같이 하고 마음을 열어서 마음과 마음 사이에 연결이 생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같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장에서 말씀하신 그 여자분과의 관계라는 것은 이거에 완전 정반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단 그 내가 내 감정에서 자유롭고 내가 내 스트레스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그 여자의 모든 감정 이거를 싹 무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비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단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그 즉 말하는 것 태도 그리고 나한테 막 퍼붓는 그 여자의 그 금정 완전히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할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결국은 이 질문을 갖다가 짧게 얘기하자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리고If you do the first and most important point to acknowledge that she is also the same human being as you are. with the same buddha nature with the same capability of changing herself into a better person or attaining awakening. 사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단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인 이 여자도 똑같은 나랑 똑같은 인간이고 그리고 불성을 가지고 있고 딱 나만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일단 내가 성취를 하고 나면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것은 다 무시하고 성무에만 집중하는 것이 기계적인 것도 아니고 비인간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 잡소리를 갖다가 싹 걸러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들었던 그 아이에 접근하는 그런 접근공간은 달리 이 책무가 같이 하는 일이 나와 그 여성분의 사이를 이렇게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아 내가 이 사람이랑은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신뢰로 그렇게 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성분한테 어떠한 감정적인 또 지적인 그런 머리에 반응도 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 성격이 어떤지에 대해서 일체 거기서 한 걸음 물러나시고 이 여성분의 카르마 업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같이 하는 일, 그 기능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뭔가 우리가 그 여자분과 공동으로 성취하는 게 생기게 됩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이 보혈님한테 감사하다는 걸 얻게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 것이냐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여자분한테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할 겁니다. 거부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 여자분이 초조해서 야 가까이 오지 마 이런 태도를 분명히 볼 겁니다. 그런데 안 그렇게 그런 태도를 안 보이시면 그거 다 상관없이 그냥 다 놓으시면 그래서 내 수행을 통해서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닦은 맑은 의식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한 걸음을 이렇게 걸어 나오시게 되면은 그리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 여자분한테 반응을 하시게 되면은 그렇게 됩니다. 물론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한 일이 끝나고 나면 또 그 여자분 그 옛날에도 화나고 불평하는 그런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여자분한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같이 그저 일을 하십시오. 그런데 피할 수도 없고 같이 일해야 하고 직면해야 된다고 하셨죠. 그렇게 되면 몇 가지 아마 어떤 규칙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여자분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제가 그 영역이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태도인지 아마 아주 정확히 뭔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이 일을 하는데 그 프로젝트 내에서 그 여자분이 하는 역할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저 딱 중간에서 만나서 이제 보살님 보살님이 하시고 그 여자분은 그 여자분 일을 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It requires a tremendous sense of adaptation like surfing on the kind of rough sea 그 굉장한 순발력과 적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친 바다에서 그 서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You don't know how far you can go but you have to meet her half way not to stay too far because then you cannot get the job done but if you encroach into each other's territory there's a fight right away. 그래서 사실 내가 정확하게 이 거리가 얼마가 가야 되는 게 정말 딱 중간인지 알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멀리 가면 같이 일을 할 수가 없고 너무 가까이 가면 딱 영역을 침범하게 되니까 당장 싸움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 여성분의 업을 무시하는 것과 첫째, 두번째는 아 이렇게 같이 하는 일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관계를 하겠다 이 두가지 외에요. 세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중도를 갖다가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이 중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파도타기 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파도에 너무 앞으로 가도 떨어지고 파도 너무 뒤로 가도 또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지혜와 통찰과 자비를 갖다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나중에 어쩜 부살림이 그분한테 감사하다고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감사하다고 말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긴 본문 시간 동안 정말 너무 잘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진실하게 흥미로운 인연을 함께 다시 만나고 다시 만나고 다시 만나고 다시 만나고 다시 만나고 다시 만나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인연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얻고 또 다른 중생을 도울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Thank you very much.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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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